이케아 식품용기 책상 매트리스 요즘 요리에 열중중인 여러분 이케아 프루터 식품 보관용기 세트 그린을 소개할게요. 이 세트는 17개의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냉장고 속 자투리 채소나 마늘을 다져서 넣어두기 딱 좋아요.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조리도 가능해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이에요. 이케아 프루터 식품 보관용기 세트 그린은 집에 이것저것 통이 많아도 한 세트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요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이케아 프루터 식품 보관용기 세트 그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구느낌 히퍼 책상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상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사용하기 좋은 입식 책상이에요. 형태는 일자형으로 가로 길이는 800mm로 제작되었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벽에 붙여놓고 진열대로 사용해도 멋진 제품이에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제품의 마감과 보관, 배송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해요. 일부 고객은 제품을 받았을 때 흠집이나 부딪힌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했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내구성이 괜찮고 협소한 공간에 적합한 책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디자인과 가격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고려해보시고 책상을 구입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립존 3단 접이식 슬립사이드 매트리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매트리스는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100x200x12로 그레이 계열의 커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제품은 분리형 토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슬립존에서 만든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제품 이상시 보상해준답니다. 이 매트리스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편리한 3단 접이식으로 보관할 때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죠. 푹신하면서도 몸을 잘 받쳐주는 이 매트리스로 편안한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편리하고 퀄리티 좋은 슬립존 매트리스 한번 사용해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